여기는 새만금 삼삼센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격을 맞춰서 낚시를 하고 있다. 자 멀리까지 점점이 보이는 곳은 모두 낚시하는 사람들이다. 태만금은 생활낚시꾼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10월의 정중앙휴일 10월 12일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핫꽁치를 한번 사어보려고 하는데 핫꽁치는 여름서부터 겨울까지 어느정도 커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자아먹을 수 있는 국민생선이기도 하고 고등어만큼이나 많다거나 할까 우리나라 저녁에 바닷가에 가면 언제든지 핫꽁치는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다. 나의 오늘 핫꽁치 채비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던질지가 있다. 이건 던질지 무거운 던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스토퍼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이렇게 당겨가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토퍼를 찌는 것이 초보낚시꾼들한테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 낚시 지금 여기 상황은 물고기들이 많이 우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줄은 30cm만 줬다. 낚시는 아주 작아서 보일러나 모르겠다. 아주 작은 낚시에 1.5호 목줄 30cm만 주고서 낚시를 해보려고 한다. 자 구례가야 범을 잡지.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보지. 빈 공간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빈 공간 어딜 가도 핫꽁치는 잡을 수가 있다. 나의 핫꽁치 미끼 습관은 이렇게 크릴을 두 도막으로 잘라놓는 것이다. 새우가 이렇게 있으면 꼬리떼고 머리떼고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낚시에 쓰는 것이다. 요거를 막는 것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빨리 마르지 말으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막아놨다. 뭐 어떤 낚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후킹이 잘되게 하려면 낚시 끝이 보일듯 말듯 잡아챘을 때 낚시 끝이 빨리 물고기 입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값 하나 잘 끼는 것이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위 물고기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딱 한번 던져서 한 마리 핫꽁치가 단번에 걸렸다. 핫꽁치를 손으로 잡으면 상당히 비린내가 나중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잡아주고 낚시를 알맞게 쏙 잡아빼면 한 마리 잡기 끝 현재 바다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던지면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냥 놔둬게 아니라 쭉 끓여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오도록 하면은 그 사이에 핫꽁치들이 쫓아온다. 벌써 물었다. 참 그렇다. 아 떨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은 낚시를 민낙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안에 여기 미늘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잘 떨어질 것이다. 참고하네요. 가까이로 떨어지고 벌써 달려들었다. 여기다. 걸었다. 에이구 영 쓴다 영 써 키스틱은 아주 가까운데로 물고 옆으로 가야되는데 안가네 벌써 따먹은건가 학공치 낚시가 제일 쉬웠어요 키스틱 땡겨주고 가까이 보이라고 끝에 찌가 옆으로 가면은 잡아당기면 된다 채해주면 된다 이동 구멍찌들은 가능하면 형형색색으로 있는것이 좋다 그래서 멀리 던졌을때도 눈에 확 뜨일 수 있도록 비가 비바람이 치는 날 특히 이런 파도같이 그러면은 여기가 좀 커야 시인성이 좋아진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지니까 시원해집니다 얼큰 물고 막 달려간다 달려가 물이 빠지면서 석축이 위치가 별로 안좋지만은 옮겨가면서 더 가까워져서 좋고 더 가까워져서 좋고 영올때는 이렇게 퍽퍽 어? 먹이가 있는데도 이놈들이 안오네 먹이를 먹이를 30cm로 했더니 거기에 가라앉으면 여러분들이 못보는 모양이 울었다 멈추야겠네 멈추야겠네 자 쫙쫙쫙쫙 이라고 벌써 달려들었다 달려들었다 캡쫙 밀보라를 일으키면서 갈아써 갈아써 온라인 착각 보도라인 색상 이 새우 껍질이 있는 것 보다는 알맹이 즉 부드러운 것을 더 좋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3일정도 삭힌거 사용하면 훨씬 포킹도 잘 되고 하킹추도 좋아합니다 간다 슈우우우우우 락쌍이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만 잡아야지 이 시가 마리돔우는 하나 잠깐 23주 했다 요금은 충분한 먹을거리가 되고 미끼로도 쓸 수 있다 행복한 핫공치 낚시 끝 요건 방금 점심 때 먹을 것으로 요거는 이따 오후에 혹시 삼치가 들어오면 삼치 미끼로 쓸 모양으로 대여섯마리 남겨놨고 하꽁치의 프라이트 하꽁치는 잡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달아서 가지고 가야 생산냄새가 훨씬 다르다 그 하꽁치 찌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정말 맛있다 부드럽고 가운데 뼈가 쏙 빠져나와서 이렇게 분리하기도 쉽고 분리가 쉬운 아주 좋은 생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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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